자 이전 시간엔 우리가 파이썬의 문서를 보는 법과 이 파이썬의 리스트에 대한 사용방법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Ruby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Ruby의 홈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죠. 자 그 중에서 Ruby의 어떤 문법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은 여기 getting started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여러 링크들이 있습니다. 그 링크들이 Ruby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여러가지 예 문법적인 튜토리얼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코어 API,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API라는 것이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이거 두 가지 다 말하자면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코어와 코어 API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API라는 것의 차이점은 코어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 코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얘들도 있긴 한데 얘네를 쓰려면 여러분들이 뭐 import라고 하는 과정을 좀 거치긴 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예 고런 것들 우리 아직 안 배운 거니까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리스트의 컨테이너 아니 루비의 컨테이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array 한국어로 배열은 코어 API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형식이에요. 자 클릭해보면 자 이렇게 생긴 문서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에 이렇게 클래스라고 되어 있고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클래스 메소드 배운 적은 없지만 어쨌든 클래시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array라고 쳐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사인 array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는 그냥 위에서 array라고 검색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온 이 array를 클릭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array와 관련된 사용방법들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루비는 사용설명서가 상당히 보기 좋게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코드 중심으로 보셔도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보시면 creating array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예요? create는 이건 보통 알잖아요. 배열을 만든다라는 뜻인데 여기 있는 이 설명 어렵죠.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냥 코드를 보는 거예요. 어? 배열을 배열을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보시는 것처럼 우리 배웠던 내용이죠. 자 1, 2, 3.0 이렇게 하면 요 세 개의 값을 담고 있는 어 array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ary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예 지금 배우지 않을 예 그런 문법을 이용해서 배열을 만드는 다른 방법도 여기 나타나 있네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accessing elements라고 되어 있는데 elements는 제가 뭐라고 했죠? 배열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값들을 elements 한국어로 원소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각각의 원소에 접근하는 방법 access는 접근하다라잖아요. 즉 원소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겠죠. 요거 안 읽어도 여러분들이 코드만 보셔도 대충 뭐가 뭔지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제가 루비 한 번 실행시켜 볼까요? irb 실행시키고 여기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arr은 1 2 3 4 5 6 요렇게 하면 이제 arr이라는 변수에는 6개의 값이 담겨있는 6개의 값이 담겨있는 6개의 원소가 담겨있는 배열을 arr이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배열의 원소인 element에 접근하는 accessing하는 방법이 여기 적혀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put 그리고 arr 2 라고 하면 자 0 1 2에 해당되는 3을 출력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1 점점 4라고 적혀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2 3 4 5 즉 1부터 자 여기 0 1부터 그리고 어 4까지 1 2 3 4 1 아휴 제가 헷갈렸어요 자 이렇게 4개의 여기에 있는 저 인덱스 값이 1인 원소부터 개를 포함해서 1 2 3 4개의 원소를 반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 연산자가 여기 있는 점 2개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여기에 있는 요 퍼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 배열에 있는 첫 번째 값을 가져올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인간 친화적으로 점 퍼스트 퍼스트는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럼 요렇게 되고 마지막 걸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라스트 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AR 에 담겨있는 마지막 값을 가져오는 것이죠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볼까요 여기에 어 우리의 관심사 네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length가 있네요 자 arr 점 여기 있는 length를 한번 써보죠 음 자 보시는 것처럼 6이 출력됩니다 왜 6이 출력되나요? 자 여기에 있는 요 arr이 가리키는 배열은 총 6개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점 length를 하게 되면 그 6이라고 하는 숫자가 화면에 출력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값을 추가하고 싶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arr 다시 한번 카피해서 실행시켜 볼게요 복사 그럼 이제 arr은 4개의 값이 담겨있는 배열이 됐죠 그 상태에서 저 밑에 적혀있는 것처럼 push하고서 o를 적어주고 제가 arr을 화면에 출력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값이 4개였는데 지금은 요걸 실행했기 때문에 즉 o라는 값을 arr이 가리키는 이 리스트에 push한거죠 그래서 o가 포함이 된 겁니다 자 요런 여러가지 어 기능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만약에 arr index 2에 해당되는 저 3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delete at 그리고 0, 1, 2 이렇게 한 다음에 arr 을 이렇게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3이 삭제가 됐죠 왜냐 delete at 의 입력값으로 e를 주면 이 e에 해당되는 이 값을 arr 부터 삭제하는 명령이 delete at 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에 여러분이 어 기억해 기억해 둘만한 것들만 어 파일로 저장을 해볼게요 파일로 저장해야지 또 보관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옆에 있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이 배열을 만들 때는 a b c d 이렇게 하면 배열이 만들어지죠 자 만약에 실행하는데 이상하게 에러가 나면 여기 ruby on race 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요걸 클릭해서 ruby로 바꿔주시면 잘 작동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ruby에서 어떤 배열의 원소의 개수를 알고 싶을 때는 그 배열의 그 배열의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ut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 4가 출력이 되죠 그리고 어떤 배열에 여러분이 값을 추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 append가 아니라 push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print al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값이 1했는데 2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값을 삭제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 del del이 아니라 delete 아니죠 al.delete underbar at 그리고 어 0이라고 하면 첫 번째 값이 삭제가 됩니다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음 삭제가 됐고 정말 삭제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실행해 보면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앞에다가 print delete 이렇게 줄바꿈을 해야지 좀 보기가 좋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첫 번째 원소였던 얘가 바로 delete underbar else로 인해서 삭제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루비를 루비에서 여러분이 그 원소의 갯수를 알아내는 법 그리고 원소를 추가하는 법 삭제하는 법 이렇게 필수적인 루비의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 push 또 delete add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문법적인 체계에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기억력을 너무 많은 메모리를 써야 돼요 여러분의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가 있다 정도만 있다는 익히시고 나중에 우리 수업 뒤에서 메소드 또는 함수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요 그때 문법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요 요러한 요 delete as라든지 또는 append 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문법적인 특성을 이해하시면 기억해야 될 것이 훨씬 적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부담도 적어지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려고 부담을 가지시는 건 손해예요 뒤에까지 다 본 다음에 앞에서 한 번 더 보실 거 아니에요 그때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가시면 훨씬 덜 힘들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문서를 보는 법 그리고 배열에서 조금 더 중요한 음 조금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어 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컨테이너 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컨테이너의 문법적인 요소 또는 컨테이너의 어떤 성질 이런 것들만을 살펴본 거예요 컨테이너를 어디다 쓰는지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그것은 반복문 시간에 다시 한 번 등장하게 될 주제니까 이 컨테이너는 반복문과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불리언과 조건문을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배열에 대한 또 리스트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